여보세요 음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지 자야지 이제 음 Bye 하.. 나만 왜 이러냐 진짜 새벽 2시 폰 있어라 음 남들 인생 둘러보면 생각해 에이 아 나만 또 없네 하지는 좋겠네 하 뭐하는 걸 가네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아파들래 안하실까 refocus your mind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생각해봐 I'm just gonna do 새벽 3시 폰을 타다 나 넌 감정 없이 거울 보면 생각해 아 아 좀만 예뻤으면 아 좀만 날씨 날씨 알 뭐하는 걸 가네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만 할래 좀 난 가실까 refocus your mind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생각해 가게와 춥거나 언젠가는 나 찾아가는 삶을 살아 yeah yeah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그럴 텐데 발잡아 비교가 발잡아 다 넌 알고 있어 잘 너 아니 다 주 넌 넌 앤 몰겠다 이제 돌아갈래 예전의 날 iktok Let me play you 눈을 감고 생각해 감사로 꽉 찾던 나 yeah 언젠가는 날 찾아가는 삶을 살아 yeah 마음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그럴 거야 예 여보세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지 잘지 이제 Bye 나만 왜 이러냐 진짜 새벽 2시 남들 인생 둘러보며